다저스 우한 로스 스트리플링의 역투 로이터 usa today는 연합뉴스 서울는 연합뉴스 이대호 기자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로스앤 젤레스 다저스가 4연승 행진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저스는 16일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홍경기 에서 선발 로스 스트리플링의 호투 와 홈런 두개를 앞세워 3에서 2로 승리했다. 36승 32패가 된 내셔널리그 서 부지구 2위 다저스는 1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39승 30패 와 격차 을 2.5 게임으로 유지했다. 다저스 선발 스트리플링은 6과 3분의 1 이닝을 4피안타 6탈삼진 2실점으로 맞고 시즌 6승 1패째를 수확했다. 평균 자책점 1. 인스트리플링은 붕괴 직전까지 갔던 다저스 선발진을 꾸준히 지켜주며 팀의 반등 발판을 마련했다. 스트리플링이 상대 타선을 막아주는 사이 다저스 타선은 장타로 승리에 필요한 점수를 얻었다. 1회말 엘리케 에르난 데스의 시즌 9호 선제 솔로포로 앞서나간 다저스는 4회말 맥캠프의 시즌 11호 1점 홈런과 야시엘 푸이그의 1타점이 루타로 3에서 0까지 점수를 벌렸다. 14일 텍사스 레인저스전에서 벤치 클리어링 을 유발해 이날 경기를 앞두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1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캠프 는 한 소를 결정해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했다. 샌프란시스코는 7회 초 파블로 산 도발의 시즌 5호 2점 홈런으로 1점 차까지 따라갔지만 다저스 불펜을 정지 못하고 무릎을 끌었다. 사비유행 골뱅이 yna.co.kr 2018년 6월 1일 64시 23분 송고